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점점 닥터K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제 시간대를 이제 좀 알아주시고 저도 시간대를 확실하게 지키고 이제 그것이 좀 정착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냥 빵꾸내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약속했던 아까 그 시간 그 이전에 빵꾸냈던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지속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때는. 자 그래서 지금 종목상담 들어왔는데요. 현대차 그리고 엘컴텍 그리고 엑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들어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올리십시오. SK 하이닉스 신규 진입 현대차도 신규 하이닉스도 신규 물티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보다 선배시네요. 네 50대. 저 아침에 제가 부르는 노래 듣고 많이 울었어요. 이상한 건가요? 하하하하 아휴 노래 가사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또 그 들으면서 눈물 질질 흘렀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또 합니다. 이제 현대차. 현대차는 닥터케이에 중장기 투자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봐서부터 올라와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현대차 농심. 농심은 여기서 중장기 말씀드리기가 수익잡은 났어요. 야 근데 이 농심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네요. 근데 우린 다 팔아먹고 나왔어요. 지우 맞지? 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매도 시그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지우야 이거 니하고 한 거 맞나? 맞는 것 같은데 농심. 우리는 여기 보고 여기서 샀어요. 장대양봉. 나는 여기서부터 살 수 있다 그랬고 지우가 그 뒤에 들어왔던가 해가지고 여기서 사가지고 적당히 묶고 나왔어요. 이거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나 아랫걸이 막 달았죠. 그래서 아 중장기로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다. 맞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차차차차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사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사서 물려가지고 중장기들이 가 아니고 미리 미리 전략 여기 정도 왜 그렇게 했냐면 자 여기 보면 잠깐만 농심도 적어놔야지. 나중에 설명했다는 거. 이게 뭔가 하면 월봉으로 좀 접근하기 좋아요. 왜냐하면 중장기로 할 거니까 1년 2년 막 들고 갈 거니까 여러분도 중장기로 해놓고 2, 3개월 안에 막 던지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정확한 의미의 중장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닥터케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28만원 정도에는 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다. 단기간에 낙폭 좀 있는데 이거 그러면 피보나치 적용해볼까요? 닥터케인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 아마 도움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중에 적용이 된다니까요. 중독도 좀 되겠지만 닥터케이야 이러면서 화장실 가면서 흥얼거린다 그러는데 이렇게 피보나치의 여기에 저점에서 자 여기에 고점을 해보면 일단 618은 깨졌어요. 왜냐하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자 좀 더 길게나 보면 자 이것은 여기부터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것은 일단은 그러니까 길게는 길게는 볼 때 여기서 자 618 지켜야 되는데 밀리니까 자꾸 618 인근까지 못 가고 이렇게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고 여기 정도부터도 이야기해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탄탄한 중요 지점이니까 이거 정답 없어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적으로는 농심이 시장 점유율도 좀 뺏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하락은 했는데 자 농심 그래도 우리나라 1위다. 라면 스낵에서 독보적이다. 그래서 여기 저점 부위 정도는 충분히 지지할 만하다. 이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사보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똑같잖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아까 그 SK머틀이라고 하고 다른 거 있습니까?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뚫었잖아요. 짧게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 개 뚫었잖아요. 여기 타이밍인 겁니다 사실. 그런데 상승 이후에 못 들어갔다. 여기 눌리목에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조금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됩니다. 원래는 20일 깨면 별로 안 좋은 건데 여기 밑에 워낙 탄탄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꼴을 딱 달고 있으면 사도 돼요. 그러면 매수를 보통 한 3번 하자 하잖아요. 여기 한 번 사고 여기 한 번 사고 올라갈 때 다시 한 번 더 올라타서 한 번 더 사고 그럼 여기 위에 여기 목표치라고 그랬거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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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치예요. 왜냐하면 여기 강하게 뚫고 가면 던질 필요 없고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들 전략을 세워야 돼요. 과다 밀리잖아요. 던져야 돼요. 안 던졌으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났죠. 만약에 다시 샀다. 여기서 사는 것도 전략이 괜찮거든요. 그러나 몇 개 위배됐어요. 위에서 은봉으로 팍 밀리잖아요. 이래 안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자 가능하면 스무스하게 밀리고 여기서 양봉 쓰는 거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차이가 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으로 보십시오. 말 맞추기가 아닙니다. 그런 세밀한 세밀한 부분을 그렇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은봉이 여기서 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데 사면 좋겠습니까? 장도 안 좋은데 장까지도 접합, 접합, 접목을 시키면 그렇다는 겁니다. 진수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질문한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봉을 한번 보면 그러나 좀 간드랑간드랑해요. 자 여기 보면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은봉이 좀 크죠? 아래 꼴이 자 이제 6월은 지났고 7월 달에 좀 강하게 안 세워주면 위험관리는 좀 해야 돼요. 이게 빠지면 10만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2014년 여기 인금부터 여기 몇 년입니까? 2015년 정도부터는 12만원대 깬 적이 없어요. 그럼 현대차가 지금 뭐 엄청나게 힘든 게 있는지 없는지는 야 지우야 이야기 한번 해봐. 순환출자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거 지금 지배구적 개선 이런 거 지금 이슈 있잖아. 현대차가 지금 안 좋은 걸로 조금 알고 있는데 맞냐? 그거 네가 전문이니까 좀 한번 올려놔봐라. 댓글 다른 분도 보면서 내가 이야기 좀 하게 나 그거 정확하게 분석 안 해봤다. 그래서 이런 저점들 적어도 몇 년 동안 안 깼으면 한 3, 4년 안 깼잖아. 이거 잘 안 깬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좀 밀리려고 하는 건지 자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으나 그러나 우리 채팅방 회원분이 가지고 계세요. 닥터케인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자 저점부위기 때문에 중장기니까 충분히 단기간 물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들어갔어요. 닥터케인 현재 물리 있는 거 이겁니다. 현대차입니다. 딴 건 물린 거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도 매수했어.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사면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보자고요. 그죠? 자 순환 축자 구조 정부에서 강력 제재 이슈 그건 나도 아는데 그래서 현대차 너 혹시 아는 정도만 이야기해줘봐. 현대차가 지금 순환 축자 그 문제 있다고 조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좀 안 좋은 것 같다. 아니면 좋은 것 같다. 니 아는 정도만 이야기해줘. 일단 차트 차트상으로만 다 나타나니까 하는 정도. 그래서 아 중현님이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신규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는 해볼 만한데 신규 하면 물립니다. 신규로 신규로 하면 물려요.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닥터케인은 분명히 신규 접근할 때 중장기로 하려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밑으로 빠져도 계속 삽니다. 계속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나중에 한 1년쯤 되면 이게 이에서 안 망하면 터내요. 그러면 한 번 한 번 여기서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산업 평균당가 이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슈암 생긴 붕붕 올라옵니다. 그러면 적당하게 끊어먹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짝게는 아 신규 조건 별로 이야기 안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보험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도 토해내고 그렇지 삼성생명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별로 안 좋아. 그치 내가 이 밑에 삼성화재하고 있거든 중장기 잠깐만 일단 하단쪽 깼잖아 그 이전에 보면 이게 박스권 인데 박스권 상단 그러니까 조금씩 레벨업 하면서 올라간 구간이 제법 있거든 여기서 여기 박스 하다가 한 번 더 올라가고 밀려도 또 적당히 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적당히 올라가고 보이시죠 무슨 말하는지 그러다가 지금 박스권 하단이야 그래서 이건 중장 이러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런 거 다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지권 아닙니까 지지권 그렇죠 여기 단단하잖아 247,000원 그래서 여기 오면 땡큐 이러면 됩니다 이 보십시오 여기 오면 땡기고 여기 오면 땡기고 여기 오면 땡기고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 조항 때였거든요 자 그것은 기본적 분석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제가 만약에 이야기해보자면 이 삼성화재라는 주식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가치를 대비해 해가지고 분석을 해볼 때 기관 외국인들이 24만원 정도는 지킨다 예를 들어 오늘 청산한다 칩시다 회사도 팔고 주식 다 팔고 그럼 청산 가치 정도는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 밑으로 안 깨잖아요 몇 년째 지킵니까 그러면 이런 거 사벌만 안 하겠습니까 중장기로 후려가 여기 위에 적당한 여기 가면 또 여기 가면 또 못 올라가죠 30만원 근처 야 삼성화재가 야라는 건 제 편입니다 삼성화재가 그 애들이 판단하는 애들 삼성화재 야 30만원 정도는 좀 비싸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분석을 해봐도 그렇고 시장 점유 이런 걸 봐도 그렇고 현재 여러 가지 봤을 때 자산 가치를 봐도 그렇고 30만원 이상은 좀 그래 잠깐 슈팅 치고 난다면 밑으로 확 밀리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런 박스권 그리다가 뭔가 큰 모멘텀이 하나 생기면 위로 또 한 단계 레벨업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레벨업 자꾸 하면서 자꾸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사과 안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는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엘컴택 해보도록 하죠 자 엘컴택을 5월 16일날 사셨다 5월 16일날 2875원 5월달 5월 16일 대략 여기 근처네요 그죠 더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 산가고 여기 산가고 다르니까 여긴 같네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네 자 여러분도 공부가 돼야 되니까 여기 산 게 어떤 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의견이니까 질문 올리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배우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순하게 이거 올라갈까 내려갈 거가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남겨보십시오 제가 한번 설명하는 동안에 남겨놓으시면 자 그래서 딱 보기에도 그냥 척보기에도 고점 아닙니까 고점 여기도 고점 여기도 고점 그죠 고점대에서 밀리는데 샀다 그것이 일단 매수 포인트가 잘못됐다 이 주식은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주식이 움직였는데 월복 먼저 보겠습니다 엘컴택 일단 일로 가서 휴대폰 관련 부품 그 정도는 보겠습니다 일단 딴 거는 넘어가고요 이 회사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4만원대에서 37만원 갔다가 그냥 그냥 이게 뭡니까 바닥 지금 그리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안 나고 뭔가 어 좋은 쪽으로 기업이 바뀐다면 이게 올라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올라오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뭔가 안 좋은 기사가 확 다 빠졌어요 자 37만원 하던게 2천원 됐어요 야 내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90 몇 프로 빠진 거 아닙니까 야 회계사문가 빨리 생각 빨리 빨리 계산해봐 37만원에서 2천원 됐으면 몇 프로 빠진 거야 빨리 계산해봐 그래서 아까 그게 다 날라갔는데 아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 이게 같이 바뀌었네 다시 꺾겠습니다 아까 고점 부위라고 했으니까 2700 얼마잖아요 그죠 2780원 아 2875원 그래서 여기 비교적 고점 부위에서 사가지고 매수타임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거 그냥 간단하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지지사항으로 자 그러면 자 여기 여기 꼭대기에서 자 닥터케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목표치 인근까지 왔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정도 폭만큼 어느 정도 올라갔잖아요 목표치 달성을 했는 겁니다 자 목표치 달성하고 위에 이렇게 밀리면 매수해야 된다 1번 매도해야 된다 2번 다시 매수해야 된다 1번 매도해야 된다 2번 목표치 인근까지 왔을 때 척 봐도 그렇잖아요 2천원대 그리고 여기가 자 2,700원니까 한 700원 여기서 700원 더하면 3,400원 자 3,400원 근처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눈으로 대충 보면 오잖아요 목표치 인근 왔어요 그죠 그런데 음봉 떨어진다 그러면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자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여기도 그럼 예를 들면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됐어 그런데 여기서 양봉 썼으면 요거 지지 여기를 지지하는 양봉이 썼어 예를 들면 진짜 단타 자신 있는 사람이면 양봉 쓴 거 딱 보고 따로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윗골이 달기 전까지 딱 들어가가지고 뭐 1%도 몇%도 딱 먹고 노는 그거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 안 되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일선도 깨는 거면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 3를 완전 위배한 매수행입니다 닥터케이는 이렇게 오를 만큼 올랐을 때 선제적으로 이거 선제적이기도 않지 이렇게 윗골이 막 달고 하면 끊어내자가 주식 생초보 탈출 팁 4 자 절반 정도 끊어내고 예를 들어 그거는 여기서 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직 먹고 있고 이제 매도가 이제 해야 될 조짐이 보이니까 절반 팔은 거지 이상한 데서 산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고 밀릴 때 여기가 깨지면 무조건 팔자는 게 팁 3거든요 그래서 팔아야 될 때 샀어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부분 잘 모르겠으면 주식 기초 강의에 가면 120 몇 회 정도 보면 있을 겁니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2,3,4 그거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가서 주식 기초 강의를 딱 정독을 해보십시오 자 공부하려니까 하루아침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시간 걸리는데 아 지겹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소액으로라도 좀 재미를 얻으면서 하면 좋잖아요 그러라고 팁 1,2,3,4 했지 몰빵해라고 한 거 아닙니다 팁 1,2,3,4는 말 그대로 내가 시험 가동할 때 그냥 가볍게 해보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지지될 만한 권역까지 오긴 왔는데 그죠? 스트레이트로 빠졌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암만 이 주식이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쯤은 기술적 반동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또 희한하게 2천 희한하다는 건 좀 그렇지만 이 2천은 권역은 지지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오면 반등할 가능성 제법 있다 그러나 크게 반등 못 할 것이다 본인이 수익 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 있는 건 가면 팔아야 된다 는 게 제 생각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한 2,300 가면 이게 위로 이제 막 꼬꾸라지고 이거 보십시오 자 제가 자꾸 양의 기운 음의 기운 하는데 이거 양의 기운이 센 것 같습니까 음의 기운이 센 것 같습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빨리 그렇습니다 음의 기운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빠졌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로 빠진 건 한 번 정도는 리바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리바운드 나올 때 여기 못 넘어가는 게 확인되면 여기 와서 여기에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장대양봉 나오면 더 기다려도 돼요 그러다가 아래꼬리 이렇게 빡 달면 청산 그렇지 않고 여기가가 그냥 엄봉풍 떨어지면 바로 그냥 청산해야 돼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잠깐 회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트럼프 악재 아닌가요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순환출자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요 새놈 경영권 때문에 순환출자 맞지 그거 꺼내내면 주가 빌빌 가능성이 있다 쥐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나와야 하니까 회장 내에서 개인자금으로 사주지 않는다 오케이 별로 안 좋다는 거잖아 그치 가지고 있는 거 내야 되면 물량 자 맞고 음 자 자 좀 전에 엘컴텍 질문하신 분 이해됐으면 1분 한번 눌러보십시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엑셈 이것은 제가 봐왔던 종목이거든요 지속적으로는 안 봐도 왜냐하면 제가 이거 저번에 봤던 종목입니다 엑셈 엑셈 3932원 자 엑셈 질문하신 분 계시면 1분 한번 눌러보십시오 별사탕의 춥님이 주문하셨습니다 자 이게 월봉으로 아 월봉 바꿔야지 월봉으로 보면 이렇죠 자 일단 월봉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 추세를 깼어요 그죠 제가 제가 좀 거친 표현을 쓰면 모가지 따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넥라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좋다 안 좋다 사람 목이 따위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길게 보면 자 추세 좋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를 고점을 잘 못 넘고 고점이 더 낮아지면서 월봉상으로 보면 추세선이 이렇게 길게 있으면 이렇게 위꼬리 길게 있으면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하는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래서 그냥 얼핏 보기에 월봉상으로도 4000원 넘어가기 힘들다 근데 본인 매수가 얼마죠 3932원 일단 보겠습니다 대략 이렇게 봐놓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지지자항을 먼저 체크해봅니다 이것도 마지노선에 딱 걸려있어요 지금 이렇게 티처규어의학 보고 계십니까 지지자항 이렇게 끊는 겁니다 선옥수로 많네 많습니다 이게 다 지지자항입니다 자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색이 다듬으면 훨씬 나아집니다 진잡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 주식의 중요 지지권은 여기고 저항 단기저항권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저항권이 첩첩이 있다 그러면 안 좋다 일단 그렇게 딱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항권입니다 왜 지지됐던 게 깨졌으니까 지지대 지지대 권력이 깨졌으니까 여기도 저항권 또 여기도 보이죠 여기 자 이렇게 저항이 많이 있다 왜냐 스트레이트로 빠졌으니까 자 그러면 세부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천930원 이니까 3천930원에 어 4월에 샀다 4월 3천930원 대략 4천930원 아닙니까 그죠 자 잘못된 거 한번 본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야기 들어가 본인이 듣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인근에서 샀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남기고 오십시오 공부 되는 겁니다 질문하신 분들한테 뭐 어 기분 나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야 공부가 됩니다 여러분들 저 혼자 실컷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실시간으로 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죠 남겨보십시오 별로 안 좋았던 이유를 본인도 한번 남겨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정배율이 아니었고 맞아요 자 본인이 아시네 이제 또 올려보십시오 2평선이 첩첩 오케이 그래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구간 아니에요 같은 종목이라도 한번 볼까요 이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이해 되십니까 이해 되면 7번 누르고 오십시오 같은 종목이라도 사야 될 때와 팔아야 접근 안 해야 될 때가 다르다니까요 이해 되십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기서 사자잖아요 닥터케이는 뭐 틀린 거 뭐 틀린 거 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돌파해내고 이렇게 다 돌리는 여기 초기에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탄탄하게 돌파하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한번 갖다 눌리고 다시 잽싸게 들어올리는 20일 그러면 여기서 20일 깨는 여기서 팔아도 되고 와 너무 많이 빠지잖아 그러지 말라고 여기 인근에서 던지는 게 팁3,4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조건 던져야 되잖아 팁3에 의하면 올순 강하게 깨잖아요 여기서도 벌써 나왔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춤님이라고 할게요 춤이라 해도 별님이라고 할게요 별님이 최근에 저하고 방송 좀 같이 많이 참여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정답을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샀습니까 하락추세인데 하락추세인데 사셨고 4월달이니까 여기잖아 그러니까 하락추세인데 샀고 이평선 두드려 맞고 있는 자리인데 샀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반등했다가도 이평선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으면 여기에 저항떼거든요 사는 자리가 아니고 저항떼인 건데 샀고 잠깐은 먹었네 그죠 잠깐은 먹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밀리는 이 은봉 이것도 그럼 기다렸다 칩시다 이것도 한번 봐줬다 칩시다 약간 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 반등 못하면 밀리는 이런 지점에서는 무조건 끊었어야 되고 그것도 그러면 넘어갔다 칩시다 여기서 무조건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지권 아닙니까 지지권 여기 지지 지지가 깨지면 뭐로 바뀐다고요 저항으로 바뀝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깨지면 이 저점을 깨지면 밑으로 하면 너 퉁 빠진다 한 3천원 끝까지 홀은 그렇게 보이니까 판단 알아서 하십시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하향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별님은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자주 보이시니까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싶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근데 차 바이오텍 저점 어디인지 봐달라는데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보기는 보겠습니다 차 바이오텍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최근에 안 봤지만 차 바이오텍 이거 뭐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차 바이오텍 관리 대상이잖아요 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저점 어디인지 신경 쓰지 마세요 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좋은 거 이런 거 안 써요 이런 거 만약에 관심 있으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왜 아까 그런 거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빼세요 관심에서 제외하세요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뭡니까 관리 대상 아닙니까 관리 종목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이닉스 죄송합니다 하이닉스는 실제로 우리 대표 선수인 닥터케이방의 대표 선수인 지우가 치고받고 하고 있는 종목이죠 지우야 이거 들고 있냐 내 정신없다 요새 홀딩 중이냐 홀딩 중이라고 한 것 같은데 세 개 들고 있잖아 지금 셀트리언 셀트리언 헬스케어 셀트리언 제약 어 헬스케어 하이닉스 이렇게 네 개 들고 있냐 들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팔자리 양봉을 보십시오 팔만 합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밀리면 던지도 던지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얼음입니다 얼음 내 커피 먹고 있는데 자 SK하이닉스 제가 방송 제법 많이 했었거든요 앞전 방송들 혹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닥터케 여기부터 거품 울었어요 살 수 있다고 또 틀린 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자 더 짧게는 또 요렇게도 끌을 수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돌파했어요 여기 돌파했죠 자 이렇게 저점 이렇게 끄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끄는데 어이 좁비다네 좁비다면 나란한 각도 여기 여기 조금 다르지만 이해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요렇게 추세대로 가면 더 좋아요 여기 밑에서 움직이는 거 보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SK하이닉스는 여기 인근에서는 이런 추세였다구요 이렇게 이렇게 야 돌파했네 굿 돌파하면 더 좋다 했잖아 그런데 정거점이네 적당하게 끊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아직까지는 들고 갈만 하지 왜냐하면 그게 안 빠졌으니까 시그널이 안 나왔으니까 자 아 절반 정도 청산 왜냐하면 여기 정거점이니까 그리고 아 빠르게 하는 분은 여기서 딱 들어가가지고 지우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1벙이라서 분봉으로 하면 다르잖아 시그널 나오잖아 자 추세서 이렇게 딱 끊어놓고 계속 왔었어 그러니까 상단은 저항인데 돌파하면 뭐 지지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물량 가지고 있어 절반 던진 거 있어 그걸 절반 여기서 짓는 거야 네가 셀트리온 그렇게 했듯이 언더스텐 이해되면 이해되면 7번 지우 네가 셀트리온 적당히 끊어먹고 다시 다시 추가 매수했잖아 그렇게 하는 거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절반 팔았잖아 다 안 팔았거든요 추세 유지되는 데서 여기서 하단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절반 팔은 거만 다시 올라갔 자 그냥 제가 일부러 그렇게 끊는 거 아닙니다 또 살 수 있어요 절반 팔아먹은 거 계속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는 겁니다 아 절반 산 거 절반 정도는 팔아 그럼 절반 남았습니다 이거 깨면 이제 다 던집니다 이제 다 던져야 돼요 아침에 그죠? 그러면 적당한 여기서부터 치고 받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적당히 먹은 거 이 날은 좀 손실이 그러니까 먹은 거 많이 토해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더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벌써 치고 받고 치고 받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물만 안 타면 적당히 먹은 거 절반 정도 이제 토해냈다 생각하고 절반 정도 차액 그러니까 끊어내고 더 봐도 되고 왜냐하면 이렇게 추세를 돌려낸 거 한 번 잘 안 주고요 이렇게 강하게 간 거는 그럼 적당한 타이밍이 나오면 다시 반등 줄 때 손실 줄이는 그 테크닉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러면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좀 실패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100% 맞을 수 있습니까 이 구간에서 손실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벌써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다 먹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유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유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3개월 동안 기간 외국인인데 자꾸 사요 여기 보십시오 썰어 담았어요 이거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5월 17일 인근 한번 볼까요 5월 17일 여기 아닙니까 추세도 완전 정배열 치고 박고 치고 박고 치고 여기 전부터 쌍거리 막 들어온다니까요 그렇죠 자 5월 초반부터 쌍거리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여기 인근부터 딱 포인트도 나오잖아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실제로 먹었다는 거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점을 궁금해 하시니까 그래서 매수 타임이 진짜 중요하다 똑같이 계속 똑같은 거 이야기한다니까 여기가 돌파되는 시점에는 관심 가져야 돼요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인근 이상한 데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데 꼭 따라서 따라가는 게 아니야 이런 데 조금 더 주고 따라가도 된다니까요 만약에 밀려도 여기서 한번 주가 매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수익 준다니까요 자 그럼 이거 다 패스했다 목표치만큼 왔죠 어느 정도 계산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위해서 이건 표시를 해드릴게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목표치 어느 정도 왔습니다 그럼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서 다 던져버릴 수도 있는 그 근거는 있습니다 기어 맞추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에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눌림목 주는 거 상승 이후에 다시 되돌림 주는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어디가 매도 해야 되느냐 여기 박스권 보고 사고팔고 하는 겁니다 여기 왜? 위에 이평선 있잖아요 팔고 팔고 하는데 딱 돌파했어요 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자꾸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 해 봤고 여기 다 사고팔고 가능해요 이런데 이런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한번 뛰었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 했습니다 닥터케이가 여기 딱 오늘 사세요 미리 이야기해놨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챙겨먹고 이렇게 몇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닥터케이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우리 닥터케이방의 대표선수 지유한테 지유야 이거 딱 표해가지고 보내줬거든요 이렇게 사업포지에 미리 샀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딱 날려드렸거든요 자기는 선제적으로 여기 샀어요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여기 큰 일봉에서 뭔가 더 큰 전제가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은봉도 아니고 적당하게 도치 비싸 됐거든요 삼중바닥이에요 삼중바닥 바닥 자꾸 올리고 있어요 여기 여기인 것만 봐도 바닥 그러나 여기만 대충 보면 이 강력한 추세를 자 이게 추세선의 위력이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티처규의학 자 추세선이 이렇게 탄탄해가면 여기를 안 깨야 돼요 20일도 안 깨우면 더 좋고 여기서 빨리 올라가 이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빡 깨지면 뭐라고요 넥 4개를 했잖아요 넥 라인 올라가면 이 추세선을 끊는 이유가 여기라니까요 물론 이 평선의 저항도 같지만 앞으로 여기 있건 그러면 precise gal가격하면 힘들어요 30일도 붙지만 당장 올라가도 여기 올라가는게 겁섬우지만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자꾸 꺼봐야된다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신세계까지 5개 오케이 포트폴리오 확실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접근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은봉오래 밑으로 안 깨지고 이번 타임은 한번 놓쳤어요 근데 단기매매 할 수 있어요 분복매매 자신있다 물티슈님 나 단타 자신있다 아니면 단타는 잘 못하겠어 둘중에 하나 자신있으면 1번 자신없으면 2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계시고 야 딜레이 진짜 길다 엄청나게 딜레이 있네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해하고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랬죠 이번 판은 패스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다시 내려올 때 딱 잘 보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런 모양 딱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그럼 사세요 손절은 8만원 깨면 손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이 깨지면 안되니까 8만원 깨지면 크게 많이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 3천원 정도밖에 안 깨지니까 크게 많이 깨진 거 아닙니다 여기 잘 안 깰 가능성은 없지만 이렇게 하다가 한번 탁 바람도 놓을 거니까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전략을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책임하여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책임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두세 번 산다 생각하세요 여기서 한번 사고 밀릴 때 이렇게 크게 말고 딱 밀렸는데 적당히 반등하는 김이 보이면 한번 더 사고 그러면 평균 단가 이 정도 되거든요 반등할 때 손실폭 최소화 시키고 이렇게 큰 양봉 안 나오면 적당히 먹으면 끊어내고 그 전략 빠질 때 만약에 올라갈 때는 한번 사고 그 다음 조금 더 올라갈 때 본인 상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갈 때 아 그 말은 분분배매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무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사 조금만 사가지고 적당히 여기까지 먹을 폭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쭉쭉쭉 치고 가면 괜찮은데 여기 단기저항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한 3천원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한 3천원 먹으면 몇 프로고 4,7,2 아 4,8,3,2 한 4% 정도 먹네요 뭐 그렇게 짠 건 아니네요 한 3,4% 먹을 거 있다 그 정도 그냥 먹을 거 같으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닥터케이가 지속적으로 방송 많이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대충 눈치채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할 줄 모르시면 다음에 아침에 요런 모양 딱 나오면 사세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여기 여기 8만원 괜찮아 보이니까 8만원 오면 한 번 더 사고 밑에 훅 빠지면 청사나세요 그냥 바로 그러면 손실 그렇게 안 큽니다 반등하면 적당히 끊어내면 이 두 번 분할 매수 했기 때문에 수익권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 이런 종목 말고 이건 좀 억울해졌거든요 나중에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모양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나중에 놓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접근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자 본인이 얼마 운용할 수 있다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야 제가 세부 전략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물티슈님은 그래도 저한테 댓글도 많이 좀 다시고 하니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 뭐 얼마 가지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베팅할 때 천만원 있는 사람한테 백만원 베팅 해라는 거 하고 일억 있는 사람한테 백만원 베팅 해라는 거 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작 단계라 천만원 생각 중이다 그러면 백만원만 가지고 딱 연습하세요 물티슈님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시작 단계라 했습니다 천만원 생각할 것 같으면 백만원만 딱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수익 나면 그 다음 늘려갑니다 한 300만원 정도로 백만원으로 했는데도 깨지잖아요 절대 900만원 물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야기 드립니다 깨져요 무조건 깨집니다 왜? 백만원으로도 못 벌었는데 천만원 가지고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깨집니다 심리가 더 흔들리기 때문에 공감 간다 7번 눌러보세요 공감 간다 제가 다 경험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저는 소설도 간혹 쓰지만 그거는 앞으로 일어날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오늘은 당장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닥터케이가 이야기할 때 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내일 크게 안 올라가면 8만원 3천원에서 물릴 수 있습니다 그거 각오할 것 같으면 50만원치만 사보세요 50만원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말고요 딱 정해드릴게 8만4천원 정도 아 8만5천7백원이네 사지 마세요 근데 왜 가격이 이렇게 돼 있지 아 죄송합니다 그렇지 이상하지 뭐가 사지 마세요 아직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산 사람이 특권이지 못 쫓아갑니다 자 언제 아까 했던 이야기 그대로 8만2천 때 오면 50만 사고 여밑 때 오면 50만 더 사세요 그래가 만약에 이 밑으로 푹 떨어지면 파세요 그죠 아까 하지 말고 그러면 얼마 안 깨집니다 근데 사실은 반등하면 줄거리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도 되는데 그 인근 가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닥터K님 뭐 저번에 8만2천원에 이야기하셔서 뭐 SK하이닉슨 제 책임하여서 샀는데 제 책임하여서 근데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공부만 하는 것도 좋은데요 자기야 직접 투자 안 하면서 하면 시간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쫄깃쫄깃 안 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말로만 하는 거는 자기가 긴장감이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부가 잘 안 돼요 이해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천만원 정도 생각한다니까 백만원만 해봐라는 겁니다 뭐 하이닉슨 망하겠어요 안 망합니다 많이 많이 잃어봐야 30만원 50만원입니다 8만원 30만원 잃어내려면 힘들겁니다 3 8 24 24 빼면 5만원 초반 가야 돼요 5만원 초반 안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공부하시는 모습 보이면 제가 많이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50만원 여기서 50만원 사는 겁니다 본인 책임하여서 그래 적당히 올라오는 거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플러스콘 오면 적당히 먼저 먹는 재미 먼저 봐야 되니까 깨지면서 시작하면 안 좋아요 선순환 먹는 재미 느껴야 되니까 여기서 딱 사가지고 자 들고 가는데 본인은 여기 못 패치하세요 8만6천원 딱 적어놓으세요 빨리 자 사진 찍으세요 핸드폰으로 자 어디 여기 인근 오면 사고 핸드폰 사진 찍으세요 여기 인근 오면 팔려 했네 그리고 한 번 더 깨지면 여기 여기서 샀는데 한 번 더 깨지면 여기서 50만원 50만원 한번 사보지 본인이 본인 책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꼭 해보세요 시나리오 메모하세요 여기서 사가지고 올라가면 여기서 끊어먹으세요 그냥 땅 생각하지 말고 그땐 중간에 막 언본 큰 거 오면 바로 끊어야 돼요 바로 수익이면 자 만약에 여기 깨지면 이거는 아 그 그 기법을 한번 쓰는 겁니다 먼저 여기를 깨지도 손절해도 되는데 여기 아직까지 탄탄하기 때문에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물타기하고 좀 달라요 여기 사서 이렇게 그럼 평균 단가 내려옵니다 얼만 가면요 7만 9천원하고 8만 2천원이니까 3천원이죠 1,500원 더하면 8만 5백원이 본인 평균 단가예요 평균 단가 이상 정도 해줍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양폼 하나 빵 서고 반등 나오다가 밀려도 밀리지 그러면 적당히 끊고 손실 잘 없을 겁니다 열심히 하시니까 제가 팁 하나 드렸습니다 본인 책임화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지 추천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대신에 본인이 수익 났다 그러면 밑에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저는 고맙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손실 봤어도 저한테 댓글 달아주십시오 네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손실 났다고 죄송합니다 하고는 이야기할게요 도의적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지금 1시간 넘어가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듣기 좋게 일단 방송도 한번 끊겠습니다 끊어가면서 갑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지인들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주식 좀 괜찮아 보이게 분석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던데 한번 궁금하면 봐라 자 여러분들 핸드폰 한번 꺼내보십시오 지금 자 전부 핸드폰 꺼내고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닥터케이 지금 한 2,3분 쉴 건데요 자 SNS로 한번 날려주십시오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료가 그겁니다 한번 날려주십시오 구독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구독 누르시고요 좀 이따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십시오 뭐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꺼야 부추 핸드 셀큐 바디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 야 음 음 음 이제 채팅방 회원이 좀 많이 늘었어요 두 분도 오시면 14분 정도 되는데 제가 포함하면 15분 되는데 채팅방이 불이 붙었어요 오늘 저 주식기초강의 100회 지금 보고 있어요 딱 이러면 3회 올려요 밑에다가 네 누구님 저는 25회인데 빨리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인데 댓글을 달아놨어요 밑에다가 지지와 저항 정말 중요하네요 와 예전에 이런 것도 모르고 했다니 제 자신이 얼굴이 벌게 지네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요 공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노래 영상도 올려놨으니까 기초강의 5개 보고 노래 하나 들으면서 머리 식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야 그분 말씀이 불개미란 분인데 이름 바꾸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대번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개미가 밟히는 개미가 죽는 그 주차금지 표시 같은 거 있죠 빨간 개미인데 X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바꿔라 그랬어요 이름하고 긍정적인 걸로 그 다음에 그것도 당장 바꾸라 하니까 아 이분은 제가 제시한 걸 잘 따라요 그래서 당장 예쁜 아들 얼굴 사진하고 포지티브 진수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분이 불개미님이거든요 여러분들 불개미님 누군지 아시잖아요 어저께 제가 저번에 언급도 좀 했으니까 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주식이 그냥 뭐 기뻐만 알면 될 것 같죠 아니거든요 이 마인드하고 심리가 진짜 중요해요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승승장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먹은 거 토해가지고 조금 짜증난 분도 계시고 아니면 많이 손실을 봐가지고 힘든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자 여러분들 조급증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 경륜이 있는 노련한 테니스 선수하고 빠릿빠릿한 저희 아버지 예를 들게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 테니스 쇠브 잘 치셨거든요 지금 좀 연세가 좀 있으신데 대회 나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생활체육인들 탑클러스입니다 결승가가 막 우승하고 이랬어요 테니스 선수 30년 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재미삼아 아파트 동무에서 아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하겠어요 자 잠깐 쉬시고 자두님 안녕하세요 자두님 칭찬한 겁니다 새벽 3시 4시 밤을 밝혀요 야 자 물 안 먹어 마시고 이거는 방송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자두님 안 피곤하세요? 저도 참 그렇지만 저도 뭐 거의 뭐 새벽에 늘 깨가 있지만 야 참내 댓글 다는 거 보고 놀랬어요. 진짜 새벽 3시, 4시인데 댓글 올라와요. 공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댓글 일부러 새벽에 일라고 달겠습니까? 이야 참 대단합니다. 성공하십니다. 제가 이대로 가야 돼요. 그 대신에 이대로 딱 제가 1년 이야기했는데 이대로 1년 하면요. 본인 까진 거 중에 만회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입니다. 피곤하죠? 그런데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고맙기도 하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티처규위에 이 분도 지금 계속 들어오시잖아요. 그쵸? 승도님은 최승도님은 제법 오래전부터 그래도 제가 봐왔던 필명이고 너무 감사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잘 하실 거 잘 하시리라고 공부한 내용은 별로 제가 체크가 안되지만 앞으로 잘 하실 거 믿고 제가 그렇게 해드리는 거고 같이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 트레이너입니다. 제가 종목 알려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본인들의 질문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걸 봤을 때 종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조금 짚어드릴 수 있을 만한 것이 있으면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나가게 해주는 제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트레이너지 제가 이거 사 저거 사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여러분도 책임이 많아서 하는 거지만 이번 주식 기초 강의로 이제 이거는 합니다. 주식 기초 강의 제목은 자 방송 시작 합니다. 감사합니다.